아우, 뭐야? 뭐야? 이의 트위?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원 믿어요. 이 케이크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네 색깔 왜 낮추는 것 같지? 나 이 케이크 오늘 처음 먹었는데 내가 웬만하면 케이크를 안 들려고 하고 요정? 깜짝이야 됐다 됐다 오세요 아 귀여워 옷이랑 맞춘 것 같애 야 오늘 입은 것도 생일이었어 의장실장님이 옷을 15벌 가져오신거야 그저게 어렵게 고른 건데 색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